피카피카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잖아 그냥 그 공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피로할 때마다 하나씩 던져 그것도 괜찮다 좋은 거 같아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지 평생 친구는 여러분 BFF 아시죠? 네, Best Friends Best Friends Forever 아시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어렸을 때 약간 친구 꼭 동물이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치, 되게 사실 정말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나무도 생각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장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장소일 수도 있고 장소! 어, 언니는 어디 있는데? 화장실 그 있잖아 평생 친구잖아 나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였으면 좋겠거든 뭔지 알지 그래서 청력을 가신 거야 어떤 초능력? 순간이동 매우 좋다 생각해 걔가 순간이동 근데 들어봐요, 믿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어 그리고 걔가 내 평생 친구예요 그러면은 걔가 나를 내가 원하는데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지 내 옆에 있으면서 이게 가치가 되는 거야? 가치 할 수 있는 거야? 어, 걔가 초능력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초능력은 진짜 괜찮지? 초능력은 진짜 나도 항상 멤버들한테 말하잖아 저도 진짜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매우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좋을 것 같긴 하네 진짜라 아니면 막 염력을 다... 난 컬렉션을 만들어야겠어 능력별로? 저는... 너무 예뻐 나는 평생 친구 다섯 명이 만들어서 얘는 염력, 얘는 순간이동 얘는 막 무한 음식 막 무한 생각 이렇게 해서 나들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누군가가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그냥 그거 알아, 너 어렸을 때 그... 약간 고용한 거 같은데? 아니... 유나 이제 머리 옆에 다섯 명의 친구가 떠다니는 거지 피카피카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잖아 그냥 그... 포켓 공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필요할 때만 하나씩 던져 그것도 괜찮다 좋은 거 같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리아 언니 위치의 댓글 중에 기상요정이라는... 기상요정? 어 근데 너무 좋을 거 같지 않아? 진짜 좋다 평생 친구랑 기상요정 괜찮은 자식 언니 옆에 꼭 있어야 할 거 같아 오케이, 언니가 정말 일어날 때까지 깨워주는 거야 막 때려요? 근데... 근데... 약간 미안하긴 하다,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계속 깨워 약간 고생하겠다, 친구는 아니, 저 원숭이가... 계속... 언니가 심을 때 찾는 거야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귀엽다 근데... 귀엽다